투두식당 오픈하겠습니다 음 꼬들면이요? 네, 커지면 안돼요 만두, 만두 어디 있어요, 만두 치워드려, 치워드려 네, 금방 치워드릴게요 하나면 되나요? 두 개나 하잖아 두 개, 두 개, 두 개 두 개 하고 참기름 넣고, 깨 넣고 일단은 이렇게 넣으면 좋겠네 여기, 바나나 여기 있어, 바나나 여기 있어 어, 오케이, 오케이, 바나나로 데코드만 해도 할까? 형, 허리 괜찮아요? 네, 맞습니다 다 하고 있어? 네 감사합니다, 맛있게 드세요 짜라란 네, 누드김밥 나왔습니다 네, 짜장 떡볶이 나왔습니다 손님, 맛있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